안녕하세요 목거미들 오늘 준비한 음료는 바로 김치 음료수에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독특한 음료는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출시한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 음료 유튜버로서 놓칠 수 없어서 요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마셔볼게요 김치 농축액이 0.001% 들어가 있대요 색이 자몽에이드나 딸게이드 같아요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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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